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자동화 업무 중에서 Slack 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것들을 팀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는 메세지 형식이나 파일들을 공유할 때 그런 Slack A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파이썬 환경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lack 이라고 하는 요 사이트 Slack.com 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계정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정들을 만들고 로그인 하면은 새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서 요거서는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요런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같이 실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Slack 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 우리가 Slack 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팁 협업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MS 쪽에서도 MS Teams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Slack 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도 고객사 저희 고객사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편하게 이런 것들을 공유들 그 업무 공유들을 할 수가 있고 서로 이제 채팅이나 뭐 사내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쪽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냐 우리가 이제 업무 자동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요런 사례인 거죠 나는 하루하루 이제 보안 이슈들을 이제 크로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았던 정보들을 뭐 엑셀이나 아니면 특정한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난 뒤에 매일매일 팀원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다 근데 팀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을 때는 뭐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 메일 서비스보다는 이런 Slack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카카오 같은 거 사용하죠 이런 거에다가 이제 전달을 매일매일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죠 이런 역할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통보 역할들이나 아니면 파일들을 또 공유하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용도들로 또 이렇게 파이썬 자동화를 배우고 난 뒤에는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객사들하고도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Slack에 그나마 좀 사용하기 좀 편하고요 뭐 국내에 있는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 통보나 이런 것들 기능 API들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등록하는 거나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여러 접한 부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lack 아니면 Telegram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Bot을 하나 만들어서 그 Bot을 통해서 이 Slack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동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이 실습하기 전에 여기서 새 워크스페이스에서 채널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용자들, 업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채팅방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Bot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주시는데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동일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썬 슬랙 테스트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테스트한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세코스 빌드 누구나 하도록 할 것이고요 언제나 이제 제거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요 생성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초대할 거냐 지금은 건너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사용자들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카오톡으로 따지면 그냥 채팅방 하나의 그런 오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pi.slack.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api 정보들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것이고 bot을 여기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앱이라고 하는 것 위쪽에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앱이라고 있어요 이 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bot입니다 야마도 자동으로 얘가 하나의 앱이 여러분들이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기다 이제 파이썬으로 얘한테 명령을 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 앱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럼 스케치 있는데 이쪽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앱에 대해서 권한들을 주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프럼 스케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셀렉터 클릭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새 워크스페이스가 나올 거예요 뭐 이름을 달리 했으면 다른 이름들이 나오겠죠 앞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bot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실습에서는 파이썬, bot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앱을 하시면은 생성이 됩니다 뭐 여러 bot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제한돼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뭐 5개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bot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제한된 수준까지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bot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사실 요거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렵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쓰임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이제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들하고 크게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한을 받아가지고 내가 파일을 직접적으로 업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메시지들을 긁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권한들 형태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컴인 웹쿡스라고 있습니다 인컴인 웹쿡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써 있죠 인컴인 웹쿡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이제 보낸다 외부에서 이제 슬랙을 슬랙에다가 외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이고요 말 그대로 간단한 메시지만을 보낼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통보 역할들이죠 내가 이거 작업들을 완료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 슬랙에다가 이 봇이 보내기 위해서는 이 봇에다가 적절한 권한들 그 다음에 이제 범위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그런 API 인증들을 또 권한에 따라서 이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후에 오스나 이제 퍼미션 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요번 시간에 이제 인컴인 웹쿡스라고 하는 것만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시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들은 요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이손 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들을 이제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헤더 정보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제이손 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맞춰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 쪽에 해당하는 우리가 컨텐트 타입 어플리케이션 제이손 이라고 이렇게 맞춰야 한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api 함수 같은 것들을 형태들은 이제 포스트 아니면 갯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그때에 따라서 이제 푸시나 이제 딜리트 이런 것들도 이제 권한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게다가 이제 포스트 방식들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로 보내면 내가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메소드요 그래서 데이터를 실어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는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보내시면은 우리가 지정했던 슬랙에다가 메시지가 보내진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cURL 명령어를 이용한 것이고 우리는 이거를 파이썬으로 또 바꿔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웹북 워커스페이스에다가 추가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해 주시면은 내가 이제 허용할 것이 어디 쪽이냐 그러면 채널 쪽에 보시면은 파이썬 슬랙 아까 만들었던 건 저는 파이썬 슬랙 테스트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허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채널을 만들었던 것에 따라서 우리가 스페인 워커스페이스 채널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면은 요 정보들이 나와요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얘가 이제 웹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RL 주소를 주는 건데 키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고유번에 이제 키값, 채널값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만 있으면은 말 그대로 얘가 지금 현재 파이썬 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애드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외부에서 파이썬이던 cURL 명령을 통해서는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낼 것은 요거를 이제 카피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cURL 명령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썬 형태로 코딩들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으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냐 라고 하는 것들이고 하나하나 이제 코딩보다는 제가 미리 준비했던 것들을 붙여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포트 리퀘스트 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PIP 그 다음에 인스톨 리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미리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에서 봤던 cURL이죠 cURL 명령어들인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리눅스 명령어 쪽에 이용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은 그대로 메시지가 갈 겁니다 아니면은 혹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쪽에서도 이제 커맨드를 여러 가지 해주시면 되는데 요 부분을 조금 조금 바꿔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랙 URL 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우리가 배급 받았던 것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래 거를 카피해 주셔도 되고 위에 거를 카피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슬랙 URL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가냐면 하나의 정의함수가 이제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탁 들어갈게요 하나의 정의함수로 이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저희가 이제 프린터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헬로 월드 대신에 어떤 작업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럼 요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썬 자동화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모니터링 결과나 아니면 이제 보안 뉴스를 커로링 했다는 그런 결과값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앞에 거 유튜브 쪽을 보시면은 몇 가지 제가 사례들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중에 그런 사례들에 후에 뒤쪽에다가 제가 그런 사례들에 관련된 코드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화 업무를의 그런 코드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값들이 만약 나오면은 아 우리 작업이 언제 언제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좀 해서 몇 월 며칠자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담당자들한테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드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다 작동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할 때 이제 이쪽에 메시지가 뿌려지게 되면은 담당자들도 바로 아 코드가 이제 우리가 작업들이 잘 됐구나 라고 해서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헤더 정보들을 보시면은 헤더는 이제 두 가지 정보들이 나오죠 컨텐트 타입 쪽하고 이제 텍스트인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것들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슬랙 URL과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정보들 제이슨 파일 형태들로 저희가 데이터를 나갑니다 그 뒤에는 이제 애외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딱 뼈대이고 그 다음 웹훅만 사용한다면은 실제 이 코드만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동화 업무 프로그램에다가 위쪽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작업이 끝나면은 이것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 파이썬 자동화 슬랙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슬랙 쪽에다가 찍히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시면은 실제 쪽으로 OK 정보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랙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파이썬 자동화 슬랙 메시지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저희가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하나의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요 사례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특정한 폴더입니다 스태틱이라고 하는 폴더 이외에 php라고 하는 폴더 파일들이 새로 생성이 되면은 이제 슬랙 쪽에다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모듈에서 뭐 타임 os 데이터 타임 원한 그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불러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타임 입니다 커런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시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불러 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은 뭐냐면은 실제 이전에 있던 그런 디렉트 그 파일들 정보하고 기존의 그 현재 파일들 정보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새로운 파일들이 이제 생성이 되면은 리서트 디프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저장이 돼서 사용자들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php 코드가 있으면은 슬랙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동작을 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요거는 이제 타임을 통해 가지고 1초마다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변경된 것들이 파일들이 있냐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테스트 파일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 새로운 파일 스태틱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려면은 이제 슬랙 쪽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인이 뜨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코드 같은 경우도 후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한번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슬랙 활용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슬랙을 통해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간단한 메시지 웹북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들까지 다뤘고요 후에는 저희가 이것들을 파일을 직접 PHP 코드 그 파일을 직접적으로 같이 실어 가지고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미지나 그런 것까지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사례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렇게